태권도장에서 4세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태권도장 관장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이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위층에 태권도장이 있는 한 건물 앞. 멈춰선 구급차 안으로 들것이 실려 들어갑니다. 구급차 뒤로는 출동한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어제저녁 7시 40분쯤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기 양주시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접수됐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숨을 멈춘 4살 아동을 들쳐 업고 의원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아동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이 아이를 학대해 벌어진 일로 보고 병원에서 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관장은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고 10분 넘게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날 당시 태권도장은 다른 유치부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권도장은 현재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를 보면 수업했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당시 모습이 촬영된 태권도장의 CCTV 화면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이송된 직후 관장이 영상을 삭제했을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이 운동하기 싫다고해서 매트에 넣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관장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